해보시겠습니다 자, 룰위원장수 신규현 신규현 다른 신규화디에서 구성 출신의 룸 지난 2017년 드라마 리오나 봉오락을 위해서 출연해 온마인 뮤직비디오 출연했고요 또한 신규현장은 표튀드라마 그리와의 매력춤을 이어갑니다 자, 오늘은 블랙춤의 출연주의로 하는데요 신규현상 룰위원장의 인상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늘의 신규현상 룰위원장의 인상인 안녕하세요 백승희입니다 오늘 이런 신규현상 룰위원장의 총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른처럼 저희 선수들 부상각시 꼭 승리해주시고 룰위원장의 인상인 감사합니다 자, 먼저 승리하십시오